지난 2월 경남 하동의 한 도로, 어두운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한 남성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쏟아집니다. 도로에 쏟아진 것은 현금 122만 원. 이 남성은 현금을 흘린 것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갑니다. 옆에 있던 차량도 돈이 떨어진 것을 모른 채 지나갑니다. 잠시 뒤 길을 지나던 여성이 현금을 발견합니다. 주변을 잠깐 둘러본 여성은 현금을 가방에 담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은 인근의 파출소였습니다. 돈을 주운 여성은 하동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양은서 학생입니다. 은서 학생은 잠시 고민했지만 주인을 찾아줘 더욱 기뻤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이 CCTV 화면에 자전거를 추적해 찾은 현금의 주인은 인근 국밥집 사장이었습니다. 장사로 조금씩 모은 돈을 보험통장으로 바꿔넣기 위해 인출한 뒤 귀한 목돈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연구생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겠다는 국밥집 사장님은 자신이 영업하는 동안 은서 학생의 국밥 값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KGM